요즘 사흘에 하루꼴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서 각종 호흡기 질환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급성 이누디염과 소아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장성애 개건의학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홍재 씨는 최근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목도 따끔거리고 목소리까지 변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제가 바깥 활동을 하게 되면 목이 약간 따갑고 헛기침이 나는 편입니다. 인후두염은 인두염과 후두염이 동시에 생기는 질환으로 미세먼지 속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걸리기 쉽습니다. 인두는 목 안에서 식도의 음식물을, 후두로는 공기를 전달하는데 인후두염이 생기면 음식을 삼킬 때 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잦은 기침과 가래 두통도 나타나 일시적인 목감기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기보다 고열과 근육통이 심하고 호흡곤란까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기관지와 폐포에 흡착되면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데 특히 소화기에 발생하기 쉽습니다. 소화는 성인보다 부비동 크기가 작고 직선 구조로 돼 있어 미세먼지에 더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코가 자주 막히고 맑은 콧물이 나거나 눈코에 간지러움을 호소한다면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폐 깊숙이 침투해서 호흡기 질환과 폐암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외출할 때는 황사방지용인 KF80, 방역용인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체내에 들어온 유해물질을 희석시켜 땀과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TJB 닥터 리포트 장성혜입니다.